안녕하십니까 오버원경제민주식입니다. 오늘의 후원은 시골리치님, HB야니맘님, JFK, JSK님, 백상님, 곰드리프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판 동시효과에서 외인, 개인, 그리고 연기금이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금융투자가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받은 물량의 일부를 내일이나 다음주 초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주가가 살짝 돌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고요. 선물은 제 예상대로 가고 있죠. 기관은 계속 배당차익을 하면서 선물을 매도하고 주식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계속 선물을 매도하니까 이걸 뭐 누가 받겠어요. 외국인이 받아줘야죠.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이거는 연말까지 이런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마다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해마다 약속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코스피는 드디어 6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선이 턴에서 올라가고 있죠.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급락보다는 만약에 안 좋더라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000선은 지켜주면서 횡보하고 하락하더라도 그리고 다시 21선이 올라가면 반등할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는 3100까지는 그대로 열려있어요. 매물대도 별로 높고 하니까. 3100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물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조금 이제 지과가 지지부는 일할 수는 있겠지만 3100까지는 12월 말이든 1월이든 어쨌든 충분히 올라갈 수가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특이했죠. 삼성전자 우선주는 은봉마감했어요. 사실 삼성전자도 은봉마감을 할 뻔했는데 막판에 갑자기 쫙 끌어올렸죠. 이거 보시면 쫙 끌어올렸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세력이 이렇게 했겠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 왜냐하면 자기 선물옵션 포지션이 딱 있는데 거기에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쫙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에 딱 맞춘 겁니다. 뭐 이런 거는 뭐 선물옵션 만기네 이 정도는 뭐 늘상 하는 일이니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 코스닥 굉장히 상승이 좋죠. 특히 이제 전날 미국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죠. 그게 또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에 있는 게임, 메타버스, NFT 관련주기 좋았고요. 또 2차전지 뭐 괜찮았고. 바이오 지금 굉장히 좋죠. 반도체가 조금 안 좋긴 했지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대부분 약간 약보합 정도. 그리고 또 5G가 지금 최근에 살아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솔직히 코스닥이 지금 나쁠래야 나쁠 수가 없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하락하는 내가 뭔가 코스닥을 들고 있는데 내가 종목이 지금 10%, 20%씩 최근에 빠지고 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종목을 들고 계신 거예요. 그런 거면. 그러면 안됩니다. 지금 최선 횡보라도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최근 1, 2주 사이에 코스닥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하락하고 있으면 곤란하겠죠. 웬만한 종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퍼러비스가 가장 좋았네요. 이제 7% 이상 상승하면서 21선 위로 다시 안착했고요. 메타버스나 NFT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 단알이 12% 이상 상승하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종목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오스코텍이 12% 이상 상승하면서 올랐고요. 최근에 보면 7 거래일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바닥 대비 35%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이오 종목들이 괜찮냐 일단은 내년 1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이건 해마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은 참가하거나 참가 예정인 기업들은 한 12월 중순 초순부터 상승해서 1월 초순이나 중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잡아서 한 달 정도 트레이딩해서 좀 주가를 탁 하면서 이제 수익을 내기 좋죠. 이미 지금 그런 게 하는 거에요. 사실 이것도 거의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죠. 오스코텍 뿐만 아니라 에콜론이라든지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파메핀도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캔 바이오는 벌써 11월 중순부터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죠. 사실 저도 지금 말씀드린 종목 중에 한 종목 사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해마다 하는 거니까 당연히 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뭔가 항상 해마다 그때가 되면은 웬만하면 이걸로 상승 주는 그런 딱 시기가 있고 그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거는 해마다 좀 잘 얌얌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강력한 종목이 있어요. 저도 이거 갑자기 올라왔는데 코데스 유럽 탄소배출권 ETF입니다. 무려 한 달 사이에 65% 이상 올랐어요. 굉장하죠. ETF로 한 달 사이에 65% 수익 내기 쉬우지 않은데 지금 탄소배출권이 이렇습니다. 유럽 탄소배출권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은 국내 탄소배출권도 이제 조만간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고 탄소배출본 관련 주 내년에 좀 좋아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조금 안 좋은 탄소배출권 갖고 계신 분들은 섣불리 매도하기보다는 좀 내년 초까지는 좀 가도 괜찮지 않을까. 유럽이 이렇게 올라간다면 한국도 따라 갈 테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은 환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 환율은 제가 예전에 기준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1175원, 1190원, 그리고 1200원 이 세 개의 기준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1175원을 넘어서면 항상 이 구간에서 높고요. 1990원을 넘으면 여기서 이 구간, 1190원에서 1200구간에 높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1190원을 넘었을 때 어땠습니까? 3000원이 깨졌죠. 그리고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니까 지금 3000원 위로 올라가서 3050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1175원이 지금 아스라스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깨지고 내려와야 돼요. 1175원이 깨지고 내려와주면 이거는 3100을 향해서 갑니다. 바로 갑니다. 그래서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환율이 더 깨지고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